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차일경 전 양산시의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도내 지자체마다 취임 혹은 개원 1주년을 축하하고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를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 눈총을 받는 이유가 개원 1주년 행사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08회 정례 마지막 번에 폐해 후에 의원 관람을 열어가지고요. 논란이 불거진 제8대 개원 1주년 맞이 화합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한다고 진행하기로 했었고요. 화합 행사는 거제 대명 리조트에 몰면서 산상 낚시와 만찬을 겸하는 1박 2일 일정이고요. 전체 의원 16명 중에 15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 행사를 두고 지역 경제 중추인 대우조선 해양 매각 때문에 노동자 시민들이 거리에 뛰쳐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자충년을 갖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 거셌거든요. 특히 지역 7회 현안인 대우조선 해양 매각에 대해서 시의회가 별다른 어떤 액션도 없이 원피성 결임을 하나 내놓고 나서는 이런 식의 자축견을 맺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어이 사실은 이 연수를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저도 너무 놀랐고요. 진짜 갔을까라고 해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시의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이게 갔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어이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실제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시기입니다. 지금 대우해양조선의 매각권 때문에 도청뿐만이 아니라 거제시청 앞에도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시의회 전체의 시의원들 합의가 다 도출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이 아니라 한 분은 빠져서 15분만 가서 아마 연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신문 여러 지면에 나왔습니다. 천말이 제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선상파티가 웬 말이냐. 그리고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멘트입니다. 지탄이 대상이 되었으면 실제로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 강행을 한 거에 대해서 민중당이나 민주노총에서 강력하게 아마 지탄하는 기자를 내고 실제로 강력하게 또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대비해야 되는 거제시장의 행보가 병강룡 거제시장의 행보가 또 시선을 끄는데요. 실제로 시의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똑같이 1일 별도 형사 없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가서요. 어르신들한테 배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지역 어린이들을 시장실로 불러가지고 실제로 시간을 보내고 일자리 센터를 찾아서 1주년을 기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의회와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의회의 모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의 행보 달라 보이긴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부족과 외유성 해외 견학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비판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최근 정부는 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지방정부의 일을 담당할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더 큰 권한과 업무를 이항하겠다고 공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에 따라 책임감도 당연히 더 커지는 거고요. 지방분권을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대외적으로 구조수에 오르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만 보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자축행사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는 시기와 타이밍이거든요. 아무리 취지가 좋은 행사를 하더라도 대구조선 해양 매각 등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거제의 정서에서 이런 걸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하업 행사를 하는 것은 10개를 잘했지만 한 개에 못해서 영모누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자중하는 게 나았다고 보였습니다. 전직 시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의원들의 정례회가 6월 말에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의회에서 아마 워크샵이나 아니면 해외연수를 이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의 정서상에 반목이 되지 않는 것을 상가하고 정서에 좀 맞추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가장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는 말이 지금 경제가 힘들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혈세를 쓸 때도 고민을 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양산에서는 때아닌 지하 안전의 불안감으로 장마철 내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잦은 굴착공사로 약해진 연약지반과 금가는 고층 건물에 대한 실태와 해결 방안 등을 오늘 헬륨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양산 원도심 일부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지반 침하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난 2019년 3월부터 양산 원도심 북부동 인근 지역에서 연약지반에 의한 상가, 빌라, 아파트, 학교 등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가는 등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북부동에 지반 침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종합운동장 앞길, 큰길 주변의 건물들인데요. 신축 건물 역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아파트가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 한 동 전체에 쩍쩍 갈라지는 그런 균열이, 심각각률이 바로 눈에 띄듯이 보이고 있고요. 또 손가락 3마디 정도가 벌어져 있는가 하면 주먹이 통째로 들어가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에 떨고 있고요. 또한 건물에 심각하게 기울여서 바닥에 공을 올려놓으면 그대로 굴러가버리는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런 지경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대 집안이 약 1.6km 길이 약 폭 400m 규모로 내려앉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산시청에 피해를 접수한 건물만 21곳에 달하고 사실상 더 많은 곳에서 피해가 있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안 침하라는 게 한순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 전 의원께서는 양산시 사정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내려앉는 안밀치마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 아주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실제로 지금 텃파기 공사도 제대로 잘 못해서 바닥을 지하를 팠더니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연장이 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경전철 공사를 한 겁니다. 도시철도 공사를 한 겁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그러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게 더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지만 침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제 시와 시의회가 합쳐서 그러면 원인이 뭔가 라고 좀 한번 밝혀보자고 해서 대한토목학회 정밀조사를 의뢰했는데 제가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서 의원에게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더니 아마 결과가 한 11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실제로 지금 당장 장마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기가 35국도변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란 말이에요. 8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도 걱정스럽고 그리고 충분히 양산시나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건설회사 등도 인지하고 있었을 건데 대비를 왜 하지 않았는지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이 공사를 좀 중지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건설사, 민간업자가 껴있고 그리고 부산교통공사가 껴있어서 실제로 스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양산시 입장에서는 좀 중단을 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사전에 이게 점검이 되지 않았는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 이게 뭐 제도적의 규정이 없는 겁니까? 이 지역이 물은 약간 땅 자체가 굳지 않은 물은 곳인데요. 그런데 땅이 물은 곳이라고 해서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짓기 전에 통상적으로 연약지반이라고 하더라도 설계 단계부터 지질조사를 통해서 구조계산을 거쳐가지고 지방 보강, 공법 기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고요. 구조심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 보강이라든지 공법 선택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상 공사시에 많은 비용이 투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공사비 증가가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양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분양하려고 공사하는 건데 아파트 공사에서. 그리고 아무리 또 검토를 꼼꼼히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다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번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사전에 어떤 조율 자체가 안 되고 약간 좀 여러 기관이 꾸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주먹다짐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는 게 참 아쉬운데 문제는 이게 양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김해 골든루트 산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김해 골든루트 산단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사실 연약지방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2014년 12월에 완공해서 사실은 입주가 들어갔는데 79개 필지에 모두 117개의 업체가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80%가 집안 치마가 일어났습니다. 이상의 집안 치마가 일어나서 실제로 김해시에서도 원인을 밝히고 대책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게 5cm에서 70cm 이상의 집안 치마가 일어나서 걱정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인접한 김해의생명센터까지도 실제로 50cm 정도 치마가 일어나서 그 주변에 대부분 다 치마가 일어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산시가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산시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조례를 좀 만들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산시가 최근 집안 치마 현상 원인으로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대규모 건축물 굴착공사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지금 방안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신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배구하고 중앙동 일대 연약지반 치마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 굴착공사로 인한 재발 붕괴 등 무료가 있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을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늘어나는데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연약지반, 실티, 점토, 느슨한 모래 등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8m 이상이며 연약지반 계량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 건축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도록, 건축화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심의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시가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 배구한 배경은 북부동 일대의 집안치마 현상으로 인한 도시철도, 주상복합건물 등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이 지목되면서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고요. 현재 공사를 진행한 사업장 이에도 이 지역에 추가로 건축과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집안 붕괴 우려를 해결하고 또 인근 주민들의 어떤 우려를 말끔히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조례안이 이처럼 개정되면 특히 연약지반에 대한 기초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허가가 조금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례가 강화되면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좀 안전해지겠지만 문제는 이미 지어진 건물들인데 이거를 소급 적용해서 조사를 실시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소급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냈던 걸 다시 취소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불소급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창원과 양산에서 가까운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 한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0m 이상을 구착하는 신축 건물 공사가 2018년 1월부터 지하수 변화, 지진, 집안 지진 현황 등을 평가하는 지하 안정향 평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명지 국제 신도시 대부분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착공됐기 때문에 이걸 규제를 피해갔어요. 이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하의 공통점은 재포장하거나 틈새를 외운 땜질식 처방들이기 때문에 더 큰 침하가 발생했었고요. 이번에 대규모 닦아진 발생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옆 도로도 지난 11월 폭 5m 규모로 지반 침하가 발생해서 국제 신도시 도성 허가 부서인 경제청이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완공한 부산지검 서부지청 역시 지금 침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법무부와 청사인간 아파트 건설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지단을 버리고 보수 공사를 버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지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가 지방 공사를 담당했고 이후 각 건출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한 케이스인데요. 어찌됐든 명지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반 침하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양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가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양산시가 조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법률 전문가로 보실 때 조례의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건축 허가거든요. 건축 허가를 예전처럼 어떤 영양평가라든지 그런 거 잘 없이 내줘버리면 내줘버리고 나서는 그걸 다시 수거하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내줘버리는 거는 나중에 내주고 나서 나중에 왜 뺏어가느냐 이래버리면 사실 소송까지 가게 되어버리면 사실 특별한 사정병이 없는 이상은 허가를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내주기 전에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잘 안 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 침화가 예상되는 연약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더 거쳐서 허가를 내줄 때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양평가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통해서 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양산시가 연약지방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면 왜 이런 조례가 좀 미리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건축법상에 그렇게 큰 강제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지키는 업체가 많지 않고 실제로 양산에 있는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물금신도시도 사실 상당한 연약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특히나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펌프를 설치를 해서 물을 걷어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집값 하락 때문에 대놓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 때문에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저희가 더 안 알려진 게 더 많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안침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북부동 인근 주민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요. 실제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에 집이 내려앉고 있는데 어떻게 무너질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계속 있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장마와 또 여러 가지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나 얼마 전에 홍수도 저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해하고 거기에는 대책을 더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결국은 사후 초방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좀 어렵다는 것을 명지 국제신도시 사례를 들어서 좀 알 수 있는데 경남도가 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지 국제신도시 사례가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집안은 전수조사가 일단 필수적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전수사를 해야 되고 양산 씨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5억 정도 들여서 용력을 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용력을 줘도 7개월, 8개월 지나야 이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에 이걸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하안전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허가 신청이 모두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 공사 과정에서는 건물의 지하계측기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계측을 해서 이게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점검을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통목 분야 감리자를 사실은 건축주가 현장에 상주를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필수적으로 상주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등 기반 시설 건물뿐만 아니라 기반 실솔도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시곤사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구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의지를 좀 가져야 조심을 하고 실제로 감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에 말씀하셨듯이 중공을 한 이유는 사실은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사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집값 하락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그분들한테 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거 같은 경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공시설에서 운동장에서 집안 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급하게 나간 거지 실제로 아파트나 이런 것이 먼저 침하가 일어났다면 사실 주민들도 잘 몰랐을 것이고 나중에 아마 알려질 거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집안 침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고민하고 막을 수 있는데도 이게 건축법의 한계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이 본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일단은 아파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산시 전수조사 결과는 11월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사실은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매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법상 실제로 공사를 멈춰서 법으로 이걸 멈추세요라고 할 수 있는 강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스톱을 시켰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도 담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는 스톱시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시와 또 경남도의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을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바람이 불거나 물이 차면 흔적도 없이 쓰러지는 성이 아닌 안전한 집과 직장에서 지내고 싶은 도민의 바람이 지자체에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후 수습보다 예방의 최선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싶uela textboo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월 18月 10시 큰돈 12시 42